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곧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눈을 열라 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6월 마지막 주로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오늘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1년의 또 이렇게 시간의 부분이 원단이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지지라 했는데 그거는 세상 곳을 부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국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해 낸 나 여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네가 이 영생을 취하는 이 힘 속에 네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이것의 입을 크게 열려 내가 강구할 때 내가 채우겠다는 한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강구할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부분에 열어주시겠다는 원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의 씨와 밭의 응답이 첫 주 주일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의 응답이죠 네 가지 밭의 응답인데 말씀의 씨는 매주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씨가 내 인생의 밭에 어떤 열매를 맺는 부분은 올해 내가 개혁하고 변화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본당 우리 건축이 지금 헌당이 4년 차입니다 내년이면 5년이에요 5년 우리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커버넌트 홀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나에게 커버넌트 언약이 없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부끄럽죠 오늘 영의 눈을 크게 열어 이 마가보검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맹인의 이름이 둘 중에 하나인 바디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간보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름이 기록된 마가보검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대지 부분이 부르지즈라 46절에서 49절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기면요 다이세 자손 예수요 이 맹인 바디묘이가 지금요 마태보검의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누가보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보검에는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의 소리를 들었더니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래요 나사렛 예수를 아주 좀 비하시키는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이세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는 오실메시야 그가 바로 이 다이세 자손 예수라는 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길가에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맹인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딱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요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똥대는 이래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헐레벌떡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고상하게 구걸하는 인생이죠 길가에 구걸하는 거지는 거지로 보이고 먹고 살려고 매달리는 우리는 고상한 게 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땅의 곳으로 전전한 우리는 오늘 눈 육신의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있는 인생이나 하나님 떠나 우리가 오직 내 거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이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이죠 이게 해막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요 다이세 자손 예수요 나살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이 언약적 부르짐 속에요 그가 누구인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오신 메시아라는 부분에 그 부르짖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는 빼고 나는 빼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 자신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우리는 나를 빼고 문제를 들이대는데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다이세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 해달래요 나를 그리고 이 야곱이요 11명의 아들을 또 이렇게 이끌고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이요 400명의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본인이 그 언약을 베데레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놓기면 하거든요 그가 약복강에서 형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부분도 아닌 그 천사와 씨름할 때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형이 나를 쫓아오니까 내 처자식을 죽일까 겁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형이 와서 내 처자식을 죽일까 두렵다고 근데 약복강에서는요 나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장세기 3장의 이름이잖아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1대1을 만나지 못했던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약복강의 기도 속에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이 나의 약복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항상 하기 전에 이 사사입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래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0편에는요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장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빠져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간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절대 은혜 절대 은혜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그 아가페 사랑이 확증된 것이 십자가의 대석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요 개개인에게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아가페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1대1의 공동체 예원교회의 공동체 우리 부서의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또 다른 전도와 성교 속에 우리 세계보고만 향해서 우리는 또 내 개인의 기도를 넘어 전도와 성교 속에 오늘 또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맹인이잖아요 맹인 맹인인데 내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상히 여겨달라고 내가 구원을 받고 눈이 열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질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왔지 내 눈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사업을 부흥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불을 짓는 포인트가 달라야 됩니다 내 눈을 고쳐달라고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악압의 사랑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그 그리스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상히 여겨달라고요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닙니다 우리 부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떠난 불쌍함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아는데 이 땅의 것이 안 되니까 이미 응답된 것과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계리 사이에 우리가 또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또 오늘 언약을 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이세자 손 예수를 잡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학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가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형적인 맹인이에요 하나인 떠난 우리 인간은 다 하나인 떠나서 아무것도 어디가 길이고 진리인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학증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고 우리가 전도와 성교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는 인생의 방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현실의 방학을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방학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방학이 10년이 됐다 20년이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1년에 6개월을 잃어버렸다면 또 1년에 또 6개월을 차지하는 오늘 또 7월 1일에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고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여하고 풍족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부여한 인생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그랬죠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래요 너는 부여한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부여하고 기도로 부여하고 이 아가페 공동체로 부여하여서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닌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팀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이 불을 짓는 기도의 부분이 다이세 자손 예수여 그리고 나의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 나를 내어놔야 됩니다 문제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놓고 하나인 자녀인 내가 하나님 올해 원단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밭에 100배의 열매를 60배의 열매를 3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성전건축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맹인이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맹인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부르짖겠어요 소리 그들이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고 나사란 예수라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 대신 다이세 자손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그냥 무리 속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악을 쓰는 향방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악을 쓰는 기도예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 많은 사람이 꾸지적 잠잠하래요 시끄럽대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왜냐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군 우리 인생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에 오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눈은 어두웠지만 이가 들렸던 쓸데기 없는 세상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나사른 예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기가 쓸데없는 세상의 잡소리들 듣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에 기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와 세밀하게 들립니다 오늘 세상 무리들은 지금 이 바디메오 소리는 악쓰는 소리지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요 자리를 멈췄어요 발을 멈췄어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소용없어요 우리요 누가 내 옆에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할까 내 소리가 너무 큰가 그런 소리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목욕탕에 불이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맹유는요 절박함이에요 아세요? 절박함 그냥 눈이 뜨면 뜨고 말면 말면 그런 게 아니고요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안 쓰겠어요? 예수님이 어디만큼 있는지도 모르는데 코앞에 있는 건지 내 소리를 듣는 건지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게 예수님이 기가 먹어서가 아니에요 절박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 발에 지금 뜨거운 물이 떨어졌던데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리지 않겠어요? 벌떡 일어나죠 이 바디메오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나를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주와 재앙의 건세는 예수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서 부활의 건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오늘 내어놓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아유 니 꼬라지가 뭐냐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 기도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수술 때 올라가면 옷을 절대 못 입고 갑니다 수술 때는 다 옷을 벗고 우리가 가운을 입고 가죠 오늘 기도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팀세하여 가면서 세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심령을 내어놓고 내 생각을 내어놓고 말씀의 메스 보이지 않는 성령의 검으로 수술 받으시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 6개월의 시간을 또 한산하고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는 기한 오늘 또 새벽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영의 눈을 열라 50절에서 5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안심하고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죠 나와라 했더니 이 맹윈이요 곧옷을 벗어버리고요 내어버리고 그 예수님에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까봐 눈을 보여도 하는데 이 맹윈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일어나 밖으로요 뛰어나갔대요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는데 곧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오직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본문 안에서요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추일 예배 때 정말 이 주님의 예배를 향해서 달려오는 나의 모습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헐레벌떡이 아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우리 또 개인의 모습을 오늘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뭘 하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그 다음 니 문제가 뭐냐 뭐가 힘드냐 어떤 부분이 어렵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20장 33절 34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왜냐 예수님의 치유방법은 다 달라요 맹인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느끼게 해줘요 친히 굳이 예수님이 안 만져도 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눈 떠져요 그의 다이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다 만져주시거든요 오늘 이 기도 속에 나를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주보의 앞면의 사진이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기도소리를 손을 다 감싸주는 것이 우리 주보의 표지거든요 이것을 은혜받은 어느 성도님이 이걸 액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탁 잡고 내 모자라는 기도 우리가 다이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 안 해도 그냥 문제만 들이대도 내 눈을 낮게 해달라 내 아이를 고쳐달라 이 기도만 해도 그냥 예수님이 손을 탁 만져주는 정말 이 가슴이 그냥요 확 뭉클합니다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영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으로 내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육신의 문제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육신의 문제 불을 지져야 됩니다 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 문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이 문제 속에 또 내가 하나님의 또 이 구원의 또 이 축복을 누리는 학증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그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원제는 이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이 원제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인 맹인 이 지금의 문제와 오늘 내 믿음대로 되는 부분에요 그가 맹인이 낳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바로 따랐대요 우리는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떠나요 또 문제 오면 또 엎드리고 우리는 맨날 이 물고기 띠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짧은 신앙인데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렌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이세 자손 이 예수의 나의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이 눈이 나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정말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눈을 뜨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나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좀 어려운 거지 이 제자가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보다 내 눈을 열어달라는 문제가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니까 오늘 순서만 바꿔서 정말 영의 눈을 열리는 기한 시간 되시고 또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정말 멋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